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현명한 수단 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아주 중요한 투자 조언입니다 레베카 님이 또 후원하셨네요 이거 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거든요 오늘 참 여러분 지금은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소위 수수료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자료를 보니까 199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만만이라도 미국에서도 주식을 사고 팔면 끈당 39불을 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2017년이 되면 4불 90센트로 떨어지고 주식거래 온라인 거래에서 가격이 완전히 그냥 제로가 되는 시점이 제로가 되는 시점이 2019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 미국도 2019년부터 찰스왑 같은 이 트레이드라는 이런 회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제 수수료가 제로가 된 거죠 이제 오늘은 지금은 이제 한국에는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온라인판을 보게 되면 한국인이 미국 정권시장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펀드 그다음에 개별종목 이런 것을 발표할 정도로 그렇게 주식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중화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들 세대는 젊은 날은 금융지식이 별로 없이 출발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그런 배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별로 배우고 잘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의 젊은 분들이 훨씬 더 시대변화 이제 그렇게 잘 읽고 한국 주식시장 뿐만 아니고 미국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좀 더 역동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이 투자자 여러분들 어드바이스인데 이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캔피셔라고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분이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달리 미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례적으로 이제 아주 조언인데 강세장에서 수익을 내는 요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버티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수중이나 아니면 그런 은행의 예금을 갖고 있으면 자꾸 움직이고 싶은 것이 욕망인 거죠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예상외로 이렇게 강세를 보일 때 그때 뛰어들어가 주식을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 아주 피셔인베스먼트 회장이네요 캔피셔라는 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틀어야 하는 이야기는 다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거다 기다리는 것도 대단히 좋은 투자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훌륭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현명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주식시장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지수가 s&p 500이지 않습니까 이 보니까 더 떨어질 걸로 봤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한 3 4주 사이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불황이라는 것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상향실을 그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상향 움직임에 편성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데 투자 기술 가운데 굉장히 유력한 것이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유력한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 조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라보다도 그냥 기다리는 거 이게 여러분들 최 대수님이 내년 4월이 마지노슨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점은 뭐 알기가 힘들지만 1분기 2분기에 또 불황을 염도 심하게 겪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뭐 이런 이제 의연이니까 보시게 되면 오랫동안 포버스 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루시언 후프는 새로운 광세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일어나서 춤을 추는 것보다도 손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 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개 사람들이 못 합니다 불안하고 돈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런 조언이기 때문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은 컨트롤 할 수는 없어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다 투자 이르면 아주 중요한 금원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건데 그것이 대부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려갈 때 여러분들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든 대단히 오늘 세리안 sg님이 재산보다는 자산이 많아야 노후의 삶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재산과 자산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그래도 그렇게 불안해 하지 않겠죠 한국 주식은 기본적으로 성장성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거 하니까 저도 알 수가 없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젊은 분들이 운영하는 좀 이렇게 조금 많이 알려진 그런 주식에 대한 그런 유튜브도 가끔 보고 있는데 지금은 별로 안 보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별로 그 사람도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시장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러니까 그냥 참조는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은 참조할 수 있지만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해지펀드에 여러분들 종사하는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대각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해지펀드가 주식이 앞으로 내려갈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주식을 빌려가지고 하락장에 이런 베팅을 해가지고 56조 원을 잃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11월 23일 기사거든요 미국과 유럽 정시의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해지펀드들이 약 430억 달러 56조 돈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해지펀드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야말로 베테랑 가운데 베테랑일 거 아닙니까 이만큼 시장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철두철미하게 종목별 그 다음에 업종별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종목에 대해서 과도한 그런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렇게 적립식 투자라든지 이런 걸 많이 권하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들도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오늘 여름 또 뉴스를 보니까 연 7% 배당을 믿고 해외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공실 때문에 3천억 정도 손해를 보게 됐다 한국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정권회사가 프랑스의 여러분들 오피스 빌딩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여러분 굉장히 지금 어려운 모양입니다 A4는 올 한 해 실적은 선방했지만 해외 오피스 빌딩 위험 노출액 비중은 불어나는 모습이어서 여의치 않다 올해 상분기에 영업이익이 2천6백억을 남겼는데 그런데 2분기에 천억 정도의 중단금을 쌓았고 3분기 에도 648억의 중단금을 쌓았는데 올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2조 9,465억 원 규모의 외화거래 손실을 환차 손을 본 거죠 지난해 1년간 자기 자본의 76%에 해당하는 5조 원 넘는 외화 손실액이 쌓여 있다 한국에서 아주 여러분들 근실한 그런 정권회사에 관한 내용이 오늘 조선 일부에 실렸네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내다보기가 힘든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약간의 현금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다 또 적금에 넣어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항상 이런거죠 이게 또 여러분 잘 들리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이 끊겨 가지고 한번 또 저는 나갔다 들어왔는데 여러분 잘 들리시는지 잘 들리시면 잘 들린다 이렇게 여러분들 네 오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 손정희 회장이 공유오피스의 대명사인 위워크에 너무 투자를 많이 했네요 투자를 투자를 네 여러분 뭐 방송 문제 없죠 그죠 네 네 한 종목에 여러분 돈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지 위워크에 여러분들 완전히 풀베팅을 하신 것 같은데 18조 원을 잃었네요 그러니까 손정희 씨처럼 이렇게 투자업계에 오랫동안 관룩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 종목 때문에 18조 원 정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립식 투자 장기투자 종목별 업종별 투자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해치펀드 업계에서 여러분들 그냥 신화를 한때 남겼던 짐 차노스란 사람이 엘론 공매도로 어마어마한 여러분 돈을 벌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로 정점에 달할 때 자산이 10조 은 됐는데 테슬라가 별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전기차 만드는데 포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회사 아닌데 그 테슬라 주가가 왜 저렇게 높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테슬라 주가 거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매도를 해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렸네요 테슬라 공매도 이후에 5년 만에 폭등 정말 고통스럽다 38년 해치펀드 결국 폐쇄 남은 자산 2600억 10조가 2600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당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는 또 사기가 많지 않습니까 투자 관련된 사기 그 다음에 능력이 좀 있으면 금융시장에 대해서 여러분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근데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업종별 종목별로 다 분산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크게 돈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이런 비싼 지식이 미래를 전망하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지식 오늘 인생은 투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하니까 참 살은 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저 자신에게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재산을 또 불리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 가는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1억을 갖고 있는데 10년 후에 1억이 뭐죠 절반이나 그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나치게 과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분산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금융시장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이 금융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나라의 시장 같으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을 좀 더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미국 시장만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피스텔 이런 투자를 간 국내 정권 회사지에 한 3천억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유럽은 역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성장성이 낮아지는 거죠 성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과실이란 것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도 역동적인 시장에 투자를 한 것이 훨씬 더 그리고 좀 더 투명해야겠죠